이번 시간은 새로 나온 인스타 3601 RS의 치명적인 단점 한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녹화 시간을 검색하다 발견한 내용으로 이전 인스타 3601 RS의 장시간 녹화에 고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장시간 패러글라이딩 비행 녹화를 했는데 생성된 몇 개의 영상 파일들 사이에 1분 정도 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맥북에 타임코드를 띄우고 이를 녹화합니다. 만약 녹화 결과 사이에 프레임 손실이 있다면 타임코드가 어긋날 것입니다. 프레임이 튀는 부분에 별 표시를 넣었습니다. 0.5배속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캡처해 얼마나 갭이 생기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약 14초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는 90분 이상 연속 녹화 시 중간에 14초 분량의 영상이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저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스타 360 측에선 아직 뚜렷한 해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스타 360 1RS는 장시간 연속 녹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스타 360 1RS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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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